눈 따위도 또 내릇대고 저기 하늘이 내려 그때는 귀여운 나의 꿈은 고양이 스튜디오의 연말 느낌 좀 물씬 풍기는데 크리스마스의 은밀한 뉴스룸의 주인공은 김태희 B 커플이군요 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서요? 김태희 씨가 캐럴을 냈어요 아 진짜요? 그 사람의 열애부터 열애사 인정에서 많이들 놀라셨는데 결혼까지 굉장히 많은 취재를 했었거든요 결혼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달달하다 B 씨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김태희필의 야심작인 먹보와 털보라고 노웅철 씨랑 하는 거 맞죠? 김태희 씨가 차기작 소식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매일 바쁘니 이 시댄이 캐스파이 우린 아유스 룰 아유스 룰 아유스 룰